생방송 경남아사랑의 월요일에 거침없는 시간 야구쯤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고공행진 중인 다이노스. 지난주 5승 1패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는데요. 지난 주말 마산구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아주 특별한 은툴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저희 야구쯤이 다녀왔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녀가 시구를 합니다. 우리 이미경 명은 지난 시즌까지 넬리다노스를 이끌며 관팀자분께 질문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견직을 떠난 전직 치어리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다이노스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그녀 이미경 씨입니다. 화이팅! 다이노스의 첫 시즌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어리더 팀장으로 활동했던 카리스마 이미경 씨. 지난 금요일 마산구장에서는 10개 구단 최초로 치어리더 은툴식이 열렸습니다. NC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NC 파이팅! 이제 치어리더가 아닌 다이노스의 팬이라는 이미경 씨. 이날 경기도 다이노스의 팬 중 한 사람으로서 응원석에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최초의 은툴식을 갖게 된 치어리더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은툴식이라는 의미가 또 밤대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치어리더의 은툴식이 전국 최초로 열렸는데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이 넘는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금요. 팬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그녀는 연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니어 랠리 다이노스의 꽃다발 증정식에 이어 이미경 씨의 치어리더 활동이 담긴 동영상 시청과 사진 촬영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본 딴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팬시 다이노스 치어리더 이미경. 기약했지만 한시 다이노스 불회의하고 난 치어리더로서 순천한 방문단과 현실적인 활동으로 응원문화 발전에 기약한 바다 지배하여 팬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실패에 달아 드립니다. 2015년 8시. 태길동. 다이노스 팬들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전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큰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맨. 1위경 팀장님. 야구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유통하면서 현실 응원할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올해 어쩌고 조금 아쉬긴 한데 그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이 보고 싶어서 이 팬들도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저리더 생활에서 굉장히 빛나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도 또 무지게 빛나시길.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걸 알아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 해주시길 NC 응원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양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